어... 아유 감사합니다 금말 잘하시네요 아 이게 마이크 선이 짧아서 우리가 약간 이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가시만 봐 여기 아예 알겠습니다 자 어... 둘 셋 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가이스트 스트릿댄스 동아리 리얼 은하트입니다 네 저희 첫번째 무대로 여자 K-POP을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어때 잘 보셨어요? 어 내가 옆에서 봤는데 입덕할 뻔했어요 거의 뭐 반응이 왜 이래 아 정말 누가 제일 예뻤어요 어... 누가 제일 예뻤어요? 나 어 내가 뭐 뭐 왜 참 저희 누나측의 공연 블랙핑크처럼 가슴가 넘치게 그리고 트와이스처럼 귀엽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 네 네 다음에도 아주 멋진 공연들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기대되시나요? 네 아 연애들 잘 놀아 마음에 들어 아 굿 네 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 네 르나틱 공연을 시작해볼텐데 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제 입으로 말하려니까 민망하시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그냥 하세요 남들이 르나틱의 여신이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말은 똑바로 남들이 아니라 본인이 네 저는 르나틱의 MC를 맡은 구도형 저는 네 김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르나틱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학 때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고 학기 중에는 정기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나 또는 전국 단위에 다양한 배틀을 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면서 춤 자체를 즐기는 게 바로 저희 르나틱인데요 네 어... 그리고 저희 왜 자꾸 웃죠? 춤 자체를 즐기고 싶어서요 아아 요즘 춤 안 추지 않아요? 자 아무튼 나라가 활라클 위란 바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르나틱은 Rocking Rocking Girls Hip Hop Grump B-Boy Up. 아 머리카락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해 돈 받고 MC 하죠 아 하고 같이 diğer 중요한 촬영들의 네 Strip Дansen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르나틱의 활동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챔널이 있거든요 리얼루나티비라고 스펠링이 한번 R E A L L U N A T V 리얼루나티비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 리얼루나틱에도 저희 루나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시한번 저희 가이스트 최고의 스트릿댄스 왕이 루나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연을 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뭘까요? 호우 말고 호우도 중요한데 호우가 더 중요한게 있어 형은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을 잘해주셔야 저희가 또 멋있고 힘있게 그리고 재밌게 공연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는게 좋은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퇴를 함께 즐기셔야 돼요 대한민국 관객문화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다고 절대 무례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앞에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 뒤에 뭐하는거야? 너 왜 밥 안먹었니? 밥 먹였죠? 밥도 먹였는데 잘 먹었나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미안 죄송한데 카인돌이 조금만 조금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얘네들 반응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무서워 아니 아니 왜요 왜요 왜요? 자 여러분 자 뒤에 계신 과고 과고죠 이번에 네 과고 여러분 호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루나티 자, 루나티 아니요, 루나 잠시만요, 잠깐만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신호를 줄게 루나티 공연 보고 싶은 사람 소레시아 뒤에까지 장난이 아니네요 아무튼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구호인데요 바로 루나틱을 부를 때는 특별한 구호가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왔어! 이라고 외치면 뭐라고요? 창글리라고요? 이거 해서 손가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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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L자로 만들어주시고 뒤에 안 한다 뒤에 안 한다 뒤에 안 한다 오른손을 L자로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쭉 내비시면서 루나티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What's up? 루나티 아, 제가 맨뒤에 맞는데 맨뒤에 지금 맨뒤에 지금 밥을 못 먹었나? 너네 우리 마음에 안 드니? 얘들아 집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구해주세요 아, 정말? 아, 빨리 해주세요 방도 열심히 안 하고 너무 자, 이런 걸 보기 싫으면 제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자, 내가 다음번에 정말 제대로 너무해 해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다 같이 다 같이 왕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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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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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해, 신분해, 신분해 안 해도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자, 여러분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저희 악불부대들 한번 소개해 볼 텐데 몇 개가 준비되어 있죠?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1부에 세 개 2부에 두 개요 오케이, 오케이, 총 다섯 개가 남아있고 네, 1부 세 개 어, 2부 두 개고요 어, 자, 1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무대 아주 앙큼한 고양이들 오, 오, 오 오, 오 이런 깜찍까치 sane 맞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도 유괴 투는 사람도 유괴 아무튼 네, 락킹 스트릿 댄스 장례죠 락킹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 혹시 남자아이돌 어떤 아이돌 좋아하나요? 애코vens 엑스 uncles 다른 멤버들 니 뭐 우리 술 먹었니? 저 알코올 혈증 놓은 거 여기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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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엑소의 몬스터가 생리로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한 번 해봐요 두 번째 무대는 엑소의 몬스터고 세 번째 무대는 이 차례에요 아 그래요? 네 점점 대세죠? 네 네 J.Bark SEXY HIGH G존의 All I WONDER 한 기간 어마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All I WONDER All I WONDER All I WONDER가 준비되어 있구요 그 세 가지 무대를 만나보고 저희를 다시 볼겁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지금 너무 좋아 여러분 뒤에 있는 세 무대 기대해주십니까? 예 널 준비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룬아특의 구호로 다음 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왓쌉! 룬아특!